오늘 인터뷰 귀한 손님이 와주셨습니다. 제 입으로 소개하기가 매우 난감한 롯게의 살아있는 화석 화석? 아직 돈이 되긴 싫어요 강산혜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시가문의 사내 강산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는 분이 훨씬 더 많으시겠죠? 아마 모르시는 분들보단 어떠신 것 같으세요? 본인의 이름을요? 대한민국이 다 한 번은 들어봤겠죠? 아직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모를려나?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그래도 아직은 이런 페스티벌 같은데 초대가 되는 걸 봐서는 아직은 굴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우리 와주셨습니다. 강산혜씨를 모셨고요. 대학로 얼마만에 오시는 건가요? 꽤 오래간만에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주로 대학로에서 포스터 붙이고 이렇게 자주 돌아다녔었는데 그 다음에 가수 데뷔 초창기 때 공연할 때 대학로? 그 이후로는 아마 대학로는 좀 뜸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기억되고 계신가요?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무리 오랜만에 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변할 때쯤은 어떻게 오게 됐죠. 공연을 보러 온다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살다가 이렇게 인연들 중에서 또 이렇게 대학로의 인연이 있는 관계하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아 대학로가 이렇게 변해가는구나라는 거는 알고는 있었죠. 네. 오늘 인터뷰는 30분 속성 코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0분만 들으면 강산혜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아 오케이. 아니 근데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여기 그 네. 그렇습니다. 아니 밖에서 이렇게 무대 진행 스텝 해주셨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계시니 나 지금 어한이 벙벙합니다. 지금. 네. 저희가. 아니 저기도. 저희가 월급도 적게 주면서 많이 부려먹는 공간이에요. 이것이. 네. 한 가지만 해서는 그나마 적은 월급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인상 그러니까 얼굴 표정들은 되게 좋아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강산혜 씨도 뵙게 되고 정말 좋습니다. 보기 좋아요. 네. 어제 초보기였는데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사실 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지냈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우리 뮤지션 친구가 보기인데 뭐 먹었냐고 그래서. 네.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아 어제 구멍 따로 드시지는 못하셨겠네요? 어제는 제가 뭐 했죠? 어제는. 어제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보통 때보다는 적게 먹었어요. 오늘 공연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런데 어제는 연습하고 그리고 연습하고. 술 드셨죠. 그리고 요즘 새 앨범 작업 중이거든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곡 작업하고 그다음에 후배 공연 보러 가서 뒤풀이 때 좀 마셨어요. 저기 되게 건강해 보이세요? 젊어 보이시기도 하고요. 뭐 비결이 있으신가요? 뭐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네. 뭐 철이 없다라고? 철이 없... 철이 없나 보죠 뭐. 아 저기 그 음악인 강사네가 생각하기엔 여성 팬들이 많으신 편인가요? 아니면 남성 팬들이 많은 것 같으신가요? 아 그게 제가 어느 날부터 굉장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석이의 마초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게 좀 여러분들이... 그게 불만이신 거죠? 굉장히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데뷔 때 이렇게 인상 쓰고 그리고 좀 저항적인 노래를 하다 보니까 왠지 그 남자들에게 제가 좀 이렇게 마초적인 뭔가 그 뉘앙스가 있었나 봐요. 딱 남자 편이에요. 뭐 어디 뭐 카페를 가든 술집을 가든 전부 다 팬이에요 하는 거 보면 딱 남자예요. 아 지금 눈시울이 촉촉해지셨어요. 아 물론 지금은 초월했습니다만은 한 뭐 어느 그 어떤 일정 그 시간 동안은 아니 왜 왜 그렇지 왜 나는 이렇게 뭐 흔히 뭐 이런 대중 가수들 중에 보면은 그 공연장에 보면은 거의 여성 팬들로만 있는 가수들 제법 있잖아요. 볼 때 저게 뭐지 봤을 때 내가 스스로 진단을 했을 때는 제가 그렇게 이렇게 사실 내면하고는 다르고 아마 그 표현을 했을 때 표현해서 내가 이렇게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살살 부드러운 녹는 그런 좀 그런 게 내가 못 하나 봐요. 아 그게 제가 강세네 씨 공연을 준비하면서 소속사 관계자분을 처음 뵀을 때 소속사 관계자분께서 여성 팬이 많다는 걸 매우 강조하고 가셨습니다. 강세네 씨가 공연하면 수많은 여성 관객들이 환호를 하고 간다. 뭐 이렇게 강조를 좀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그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식의 그런 멘트 아닐까요. 그게 그러면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남성 팬이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그냥 보여지는 이미지 때문에 많은 걸까요. 아니면 음악 자체가 그 남성들의 어떤 그런 어떤 매력을 하는 그런 이유일까요. 좀 1차적으로는 아무래도 그 제가 데뷔 당시에 그 어떤 그 뭐 노래하는 스타일도 그랬고 약간 흔히 뭐 샤우팅 한도 그렇나요. 좀 허스키한 뭐 그리고 또 뭐 좀 직설적인 표현 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전혀 불만 없어요. 물론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슬퍼 보이세요. 저 표정이. 아니 섭섭했다 이거죠 뭐. 그런데 사실 그 결국엔 보니까 남성 팬들은 이 문화적인 욕구가 그리고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게 좀 이게 웬만큼 그 좀 뭐랍니까 감성에 풍부하지 않으면은 잘 안 돌아다니더라고요. 차라리 술을 먹으러 다니지. 대부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여성들이잖아요. 네. 뭐 영화 관객이든 연극이든 콘서트든 그런 점에서는 좀 불리했죠. 했지만 뭐 그래도 거기에 그 반은 남성 관객들이 와주는 거 보면은 예 안 오는 것보다 100패 낫죠. 아 그 데뷔하신 지가 92년 1992년도니까 20년을 뛰어넘으셨어요. 그렇네요. 네. 그 음악으로 세월을 이겨내신 것 같은데. 음 네 좀 그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 보니까 저희 이제 90년대 저도 이제 뭐 90년대 학번이어서 사실 그때 저희가 막 열광했던 그 팝밴드 그 록밴드들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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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애틀 그런지 밴드들이 20주년을 기념해서 막 다시 그 데뷔 앨범을 다시 리마스터링해서 막 받으려고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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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니까 이거 강세한 씨는 그냥 20주년을 조용히 이렇게 넘겨서 계속 꾸준히 여기까지 지금 다녀오신 것 같아요. 아니 뭐 나름대로 혼자 뭐 머릿속으로 계획도 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20주년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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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뭐 이렇게 주변에 뭔가 제가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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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저의 아이디어는 그 아니 무료로 좀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받은 어떤 성원에 보답하고자 그래서 무료 공연을 좀 하고 싶은데 아 그렇다고 제가 뭐 제가 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여하튼 근데 이건 뭐 스폰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 스폰을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진짜 무료를 해주려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기획은 했는데 계획에서 실행이 이제 안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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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20년 전 그 가끔 생각이 나시나요 어떤가요 요즘에? 뭐가요? 그 데뷔 당시 어떤 그런 모습들이나 그때 어떤 마음들이나 이런 것들이 종종 생각나실만한 그 세월은 좀 아니긴 한데 네. 그래도 좀 뭐 20주년이 넘은 시점이다 보니. 사실 그 스타일 제가 스타일적으로 이렇게 과거 쪽을 이렇게 많이 보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게 항상 지금 현재 그것도 너무 뭐 이렇게 그 멀리도 보지 않고 가까운 미래 정도 지금과 현재와 가까운 미래 정도 그 정도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젊어 보이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모릅니다. 그 비결은 뭐 모릅니다. 저는. 음. 저기 그러면 그 강상현 씨의 프로필이나 그런 것 관련된 기사들을 쭉 보면 늘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 한의대를 진학했다가. 아. 아따. 그거 이제 그만했으면. 네. 그거 항상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질문을 좀 한번 들어보려고요. 학력고사 세대셨죠? 우리가 뭐 했죠? 나는 그것도 인정했어요. 그때 그 시험 끝나고 그날 뭐 하셨나요? 아. 끝나고 뭐 했지.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난 모르겠어요. 기억 안 되시나? 그거 말고 합격자 발표를 듣고 뭐 했는지는 기억나요. 아. 뭐 하셨나요? 제가 부산 출신이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저는 정말 학교, 집, 교회, 집. 교회는 뭐 제가 뭐 눈 뜨니까 그 우리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이라 가지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네. 그런데 여하튼 저희 어렸을 때의 정서가 이제 그 교회, 학교, 집 이 세 데밖에 몰라요. 네. 그게 부산에서 자라고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부산 지리를 결국 그래서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잘. 네. 그런데 여하튼 그때 합격자 소식 발표 듣고 우리 그 동네 이제 이렇게 불알 친구라고 그러죠. 그 친구도 합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자축한 의미에서 그 당시 광복동의 미화당 백화점에서 이제 보자고 서로 약속을 했네요. 네. 그런데 그런데 그러면 미화당 백화점을 못 찾아가지고 강복동의 미화당 백화점을 한참 찾아 헤맸던 그런 기억 정도. 지금 요즘에도 부산은 종종 가시는 편인가요? 어떠신가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음악 행사 있을 때 좀 갔죠. 어떤 느낌이신가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고향인데. 글쎄 별로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 청소년 시절이었어가지고 별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바다 정도. 회 그 정도. 아. 그러면 유년기 때 어떤 그런 기억들이 만드는 음악이나 곡들에 이렇게 투영되거나 반영되지는 않으시는 편이겠네요. 저는 사실 굉장히 내성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어떤 면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혼자 속으로 많이 울고 다락방에서 아니면 이제 그런 거를 뭔가를 이렇게 터뜨릴 때는 이제 교회 가서 찬송 부르면서. 네. 아카스페이라고 하죠. 여하튼. 네. 그랬죠. 근데 어쨌든 그런 그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어쨌든 그 좀 이렇게 도망나오고 싶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사실 그 서울에 대한 막연한 동경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만 됐었어요. 네. 서울 대학이 아니고요. 뭐 해야지 마시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집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서 가지고. 제가 우리 그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족사인데 우리 그 형님이랑 저랑 14살 차이가 나요. 아. 네. 이게 한국전쟁이 나온 어떤 그런 상황이죠. 네. 여하튼 14살 차이 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형님과 형수님 밑에서 자랐거든요. 엄마는 이제 이렇게 어쨌든 또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저랑 떨어져. 저는 늘 이렇게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뭔가 이제 아무래도 엄마 품에 있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네. 많이 서러웠고. 어쨌든 그 독립하고 싶었는데 그 빌미가 대학이었죠. 그래서 서울에만 있는 꽉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도망 나왔는데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그 대학 그 대학생 생활을 이렇게 길게 누르시진 않으셨잖아요. 그때 기억이 좀 어떠신가요. 그때 주로 학교에 가면 뭐 하셨나요. 뭐 해요. 학교에 가면 뭐 합니까. 공부하죠. 사실 그 대학이라는 부분이 저한테는 이제 엄청난 판타지였었고. 다른 세계에 대한 동경 그리고 일단 또 내가 이제 어떤 그동안까지 이렇게 탈출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새로운 시간 이런 거에 대한 판타지가 확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마 이게 다 개인적인 그 환경 가족 환경이나 교육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대가 이제 아무래도 또 이렇게 군사정부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통제가 되고 있을 때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저희 집안처럼 굉장히 이렇게 어른도 안 계시고 보수적이고 뭐 이런 집안에서는 제가 듣고 배울 수 있는 게 없죠.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TV에 나오는 거 그대로 다 믿고. 하여튼 이제 서울에 올라왔더니만은 이게 뭐지? 진짜 난리가 나 있는 거죠.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 있었어요. 그때. 그때 받은 충격이. 저는 참 순진했던 게 정말 그 당시에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저기 뭡니까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인가 F학점의 천대들인가 하여튼 그런 식의 이름으로 제목으로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킹스피드 교수. 아직 그 교수 이름도 기억나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대학에 대한 어떤 그런 판타지가 그걸 통해서 제가 키워가고 그런데 현실이 서울에 올라왔더니만은 맨날 데모하고 있고 이게 뭐지?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는데 정말 충격이었죠. 그러면 연애를 많이 안 해보신 편이셨겠네요? 그렇죠. 전 연애 모릅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데뷔까지 좀 그래도 긴 시간이 걸렸고 상당히 좀 어렵게 데뷔한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이종환 씨가 운영하던 라이브클럽에서 이제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하셔가지고 주목을 받았다가 그런데 또 데뷔까지도 한참 걸리고 유명한 저희가 알고 있는 유튜브 기네스맥주에서 주최한 경연대회 우승을 가지고 데뷔했었는데 상당히 좀 어렵게 데뷔를 하셨죠? 아니 그런데 참 그 사람일은 진짜로 모르겠더라고요. 가수가 된 것도 보니까 아주 그냥 그럼 오늘 그냥 됐어요. 오늘 그냥 됐어요. 짧게 말하자면 여하튼 처음에 어떤 여러 가지 가치관이 흔들리고 그래서 이런 게 사회구나. 나름이 이제 현실을 보면서 판단을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을 만들어 가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맛보고 느껴보지 않는 내가 믿지는 않겠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편견에 대한 부분들도 배워나가고 그전에는 진짜 전라도 말씀만 들어도 되게 기분이 막 안 좋아지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사회에서 만난 이제 그분이 일대품바 정규수 지금 배우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 형을 또 만나게 됐는데 너무 사람 재밌고 웃기고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편견도 깨게 되면서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민생고 해결하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해오는데 그럼 너 뭐 해야 되노 해가지고 이제 자기 길을 찾던 중이었는데 여러 군데를 많이 노크를 해봤는데 저의 인내심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런 기회가 잘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방법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오로지 그래도 이제 젊다라는 그것 때문에 별로 이렇게 조바심 내지는 않았어요. 뭐 되겠지 뭐 일단은 뭐 뭐라도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내 와이프를 그 당시에 이제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친구예요. 저는 이제 신촌에 왔다 갔다 하다가 만났는데 이 친구를 또 알게 돼서 일본을 이제 경험하게 돼요. 네. 그렇죠. 덩달아. 그래갖고 이제 구경 갔더니만은 내가 그때 그 서울에서 아니 부산에서 서울 처음 왔을 때 그 문화적인 충격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이제 더한 충격이 이제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기 뭐죠? 정말 그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흑백 세상 속에 있다가 네. 컬러 세상으로 팍 이렇게 아 어 누가 박스를 열어줘가지고 내가 팍 이렇게 나온 거죠. 일본은 정말 성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아니 그때 문화 충격이 컸어요. 89년도가 이제 그게 여행 자유라 그때 시작했어요. 아 네. 추억의 단어가 나왔는데 네. 아마 그 노태우 정부 때 아마 그 공약으로 해서 그걸 해줬을걸요. 88올림픽 이후에. 그래갖고 이제 그 난 또 운이 좋게 그때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그 일본을 경험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의 한국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일본이. 다양한 그 해외 뮤지션도 공유도 많이 오고 한참 그 경제가 그 정점을 이룰 때이다 보니까 여러 문화적인 이벤트가 많았고 사람들이 그 라이프스타일이 스펙트롬들이 너무 다양한 거죠. 나는 그동안 한국에서 그냥 딱 한 서너 개 내가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고할 만한 인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판사 의사 뭐 뭐 뭐 뭐 몇 개 없어. 네. 이게 흑백기죠. 근데 이쪽으로 하니까 바리스타, 뮤지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쫙 있으니까 네. 뭔가 사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여기 숨구멍이 하나 팍 트이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내가 오케이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뭐를 좋아할까? 하면서부터 이제 그때 이제 아주 운이 좋게 뭐 많은 뮤지션들 이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보러 다니면서 아 나도 저 무대의 사람이 됐으면 그럼 나는 이제 평생 음악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 마음 먹고 그러려면은 오케이 내 노래 있어야 되겠네 하면서 곡을 만들고 있는데 네.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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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한국에서 이제 알고 지냈던 선배 형이 어떤 한 분이 레코드사에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가수를 찾는 거죠. 아 예. 그래갖고 한국 돌아와서 가수 됐어요. 아 현예탄을 건너오셨네요. 네. 아 그 힘든 데뷔 과정을 겪으셨는데 그 요즘 그 후배들을 보면 이 오디션 프로라는 네.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걸 또 데뷔를 위한 목표로 삼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정말 그 오랜 기간 음악을 해온 선배로서 네. 그 오디션 어떻게 좀 보이시나요? 또 데뷔를 힘들게 한 입장에서는 사실 오디션 프로를 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심사위원 같은 거 제안 온 적이 없으셨나요? 아마 왔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럴 만한 것도 같습니다. 여하튼 거기에 대한 저의 견해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하나의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냥 모르겠습니다. 어떤 친구들한테는 그게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물론 그런 상황을 안 겪어봐서 잘 모르는 줄 모르겠으나 혹시 만약에 이제 가까운 지인들 후배들이나 만약에 있다면 저는 좀 반대하겠죠. 차라리 차라리 음악 듣고 음악 많이 듣고 공연 많이 보고 굳이 뭐 음악 관계 아닌 삶의 전반적인 뭐 그림도 보고 전세회도 보고 여행도 보고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네가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 표현하고 싶은 것들 그걸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해라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그 데뷔하실 당시에 만약에 데뷔가 좀 어렵고 어떤 당시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한다면 좀 갈등을 하셨을까요? 아 이거 내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내가 음악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모색해봐야 되겠다? 만약에 그때 제가 만약에 길을 찾고 있었다면 아마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보니까 그럴 운명이 아니었나 봐요. 제 팔자가 제가 어느 날 사실은 어떤 내 음악에 대한 뭐라 그러죠? 뭔가 이렇게 숨구멍이 트였던 부분은 우연히 제가 CBS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일본에서요. 아마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기록물 아닙니까? 블루스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현존하는 104살 된 할아버지 역사를 쫓아서 아직까지 오두막집에서 하모니카 그 장면을 보고 나는 그때 여기 완전히 울렸어요. 가슴이 울려가지고 나도 저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난 진짜 그 당시는 현실적으로는 생각을 못했을 테니까 무조건 아 나 저 할아버지 찾으러 가야지.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면서 내가 좀 하모니카도 배우고 기타 치는 거 어떻게 치는지 좀 그런 막 상상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 오디션 프로가 만약에 존재하고 있어서 참가하셨다고 한다면 우승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제 스스로 봤을 때 그렇게 어떤 제 뭐라 그럽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그냥 여쭤봤던 건 저는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 만약에 지금 현존하는 정말 올해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꾸준히 음악하고 있는 소위 거장이라고 하는 분들도 만약에 참여를 했더라면 다 떨어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종종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사람이 우승을 하는 거지 음악을 잘하는 사람 음악을 정말 멋지게 하는 사람들이 우승하는 구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그런 말도 뭐가 되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제임스 바운 혹은 마이클 잭슨 흔히 엘비스 프레이스리 이런 사람들 오디션 프로그램 나오라고 해가지고 스티비 번도 이런 사람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공기반 소리반이 아니라고 짤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저는 근데 이 오디션 프로그램 라는 거는 어떤 현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현상인데 단지 이제 그게 다는 아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미디어 속에 미디어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이제 자라나는 친구들이 볼 때 그게 다인 줄 알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92년도 데뷔 앨범이 사실 평당과 대중들에게 모두 다 칭찬도 듣고 박수도 받고 환호를 받았던 데뷔 앨범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 내가 그럴 줄이야. 아 그 딱 앨범이 나왔을 때 아 그리고 이제 슬슬 그때는 뭐 지금처럼 SNS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TV나 혹은 월간지나 혹은 신문을 통해서 내 앨범이 이렇게 평가받고 있구나 라는 걸 접하셨을 텐데 슬슬 그런 이제 기사나 소리들이 들려왔을 때 그때 기분은 좀 어떠셨나요? 좀 부담스러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반응도 뭐 그렇게 갑작스럽게 온 건 아니었고요. 이게 이제 좀 쭉 걸렸죠. 좀 보냈는데 한 번 이게 좀 이 TV의 힘이 크더라고요. TV 한 번 그때 뭐 때문에 뭘 했는데 그 무슨 그 다큐멘터리였는데요. 네. 하여튼 거기 나간 이후로 갑자기 막 난리가 나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그 평해해 주시는 분들도 막 이렇게 저를 뭐라 그러죠 뭔가 좀 의식이 있는 가수 이런 식으로 몰아가시니까 그래갖고 와 내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앨범 이 집 앨범 만들 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됐었어요. 아 예. 나는 일찍 그 노래들은 진짜 스트레스 없이 정말 나만의 그 그러니까 오히려 남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기가 좀 창피한 뭔가 왠지 좀 동요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뭐 조명을 받게 되고 하다 보니까 와 갑자기 내가 부담스러워졌죠. 그래갖고 아 이거 어떡하노 막 큰일났는데 내가 또 곡을 쓸 수 있을까 하면서 막 하는데 또 쓰긴 쓰더라고요. 그러면 그 어떤 부담이나 그 부담으로 인한 짜증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이 집 앨범 제목이 나는 사춘기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었을까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그거죠. 1집 앨범이 제목을 이제 못 정해가지고 네. 그 당시에는 앨범 타이틀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없었을 때였는데 외국을 내가 본 경우를 보니까 여기는 앨범 타이틀이 있던데 네. 와 여기는 이게 없지 나는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생각 적당히 생각 안 나요. 그래서 그럼 나는 시작을 뭘 하지 하면서 또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 근데 세상은 왜 시작을 다 1부터 하지 네. 1, 2, 3, 4 하지 왜 0, 1, 2, 3, 4 0 나 어차피 뭐 아무것도 진짜 몸뚱알밖에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그런 내 나름대로 이제 명분을 가지고 그래서 무리를 좀 일으켰습니다마는 볼륨 제로 네. 볼륨 제로였죠. 그래갖고 남들 되게 헷갈렸죠. 1집이 제로니까 3집은 볼륨 2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볼륨 2니까 2집인 줄 알고 이제 나는 사춘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 이제 이게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왜 이렇게 막 그러니까 내가 그 이제 다른 문화적인 충격 받았을 때 느꼈던 거 내가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한 기성세대들 이제 막연한 네. 그 기성세대들에 대한 저의 이제 나름대로의 반항이었죠. 내 청춘 돌리도 이런 거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나이에 아 이거 뭔가 좀 내가 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제목을 나는 사춘기라고 했었어요. 92년도 볼륨 제로부터 시작해서 22년을 정말 쉼없이 달려오셨는데 사실 좀 이렇게 마냥 즐겁지만은 또 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워낙 긴 시간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데뷔해서 이제 그래도 3집까지는 그래도 흔히 뭐 일단 히트 가수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그 당시에 스타 가수들 모인데면 나도 항상 낑겨요. 그런데 대기실에 따로 여럿이 있는데 지금 이름만 되면 다 대스타들이죠. 예를 들어서 서태지부터 시작해서 뭐야 신승훈 김건 뭐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근데 나는 꽉 무리했던 기름 같더라고요. 섞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 꽉 혼자 이렇게 그리고 누가 와서 말도 안 걸고 제가 내성적인 성격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말이 또 없었어요. 그때는 묻는 말에 예 아니요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걸어주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혼자 이렇게 오히려 내가 그들이 저를 봤을 텐데 저는 그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 섞이지? 자들 깔깔거리고 웃고 막 잘 노는데 나도 낑기고 싶은데 뭐가 아 난 왜 이러지? 그렇게 막 근데 또 사회를 보면은 또 사회에 대한 분노가 침입하니까 삼짐 낼 때는 또 이제 완전히 그때는 삐따기 이래가지고 냈어요. 안되겠다. 나는 차라리 삐딱하면서 자유롭고 삐딱하며 자유롭고 말겠어 하면서 나의 모토는 자유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근데 본인은 힘들더라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제 그게 어느 날 내가 좀 아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회사에 내가 이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됐어요. 이제 히트를 했으니까 판돈 많이 팔아줬으니까 오늘 내가 일방적으로 잠깐만 나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다니셨어요. 여행을 다니셨죠. 여행을 다니면서 그때 예 느낀 게 많네요. 이제 뭐 까불다가 이제 많이 다쳐보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사유의 시간이라고 진짜로 이렇게 그런 자연 속에서 그런 시간들이 이제 그게 그동안까지는 주로 외부 세계 바깥에 대한 나의 시선이었는데 나 이제 그런 나는 도대체 왜 이래야만 되고 뭐지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내부로 이제 돌리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랑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너는 왜 도대체 뭐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는 식으로 그런 시간이 이제 막 이제 그 연애앨범 낼 때가 이제 딱 시작이 됐어요. 그 아 20년이 넘는 시간이면 어떻게 보면 네. 그 한 직장에 20년을 쉼없이 그냥 다녀오신 거라고 비유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할 수 있었던 물론 음악을 제일 뭐 좋아하고 사랑하셨겠지만 그 원동력을 뭘 뭘로 보면 될까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타를 들고 사람들이가 음악을 나눌 수 있게 한 뭐 나름의 원동력 그 특별한 건 없고요. 별로 관심 있는 게 없나 봐요. 내가 만약에 관심 있는 게 많아가지고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다재다능했다면 아마 정신없이 바빡했죠. 근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음악도 이제 좀 저는 뭐 음악에 매우고 싶진 않아요. 언제든지 안 하고도 살고 싶은데 이걸 안 하려니까 가만히 있어봐 일단은 뭐가 안 돼요. 뭐 할 줄 아는 게 특히 또 하고 싶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냥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게 그냥 버티고 있는 건지 근데 또 어떨 땐 좋아요. 좋기도 하고 아 역시 이거밖에 없나 할 때도 있는데 음악이 저에게 주는 게 참 많아요. 많은데 또 어떨 때는 해야 되나 뭐 이런 경우도 많고 귀찮을 때도 많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90년대 대중음악사를 아로새긴 뮤지션들이 있는데 아까 이제 대기실 그때 분위기도 잠깐 말씀해 주셨고요. 그 정점이 이제 강산회가 있을 때고 그 밑에 이제 서태지 신승훈 뭐 이렇게 포진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그때 그래도 그때 이렇게 나름 시대를 풍미했던 뮤지션들 중에 여전히 이렇게 그래도 내가 잘 어울리지 못하고 물과 기름 같은 사이이긴 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좀 친하게 연락도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뮤지션들이 좀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은데요. 정점이 계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죠. 그리고 언제든지 인사하면 서로 인사하죠. 근데 아무래도 제가 또 관심이 있는 이 세계가 좀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홍대가 자립적인 뮤지션들 많지 않습니까? 유명하진 않지만 그런 친구들이랑은 뭐 늘 교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진 그때 90년대 어떤 이런 스타들은 교류하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정말 많은 주변 동료 뮤지션들하고 교류하고 교류하고 그 다음에 협업도 하시는 편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그 하고 나서 같이 작업을 하고 나서 아 근데 괜히 작업했다 내가 같이 아이고 근데 얘랑 같이 협업을 했지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도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그거 이전에 제가 저의 그게 뭐 이게 장점인지 약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으나 저쪽에서 일단 연락오면 반갑게 아 오케이 해요 오케이 해놓고 나면은 아 이건 내가 또 해야 되나 자숙의 시간을 갖게 되시는 거죠 거절을 못해요 우선은 이제 조금 살면서 경험이 생긴 게 아 이제 거절하는 것도 거절할 줄 아는 것도 네 하나의 어떤 그 뭐 음 때로는 그게 좋은 그 어떤 처세 네 처세일 수 있죠 일 수도 있겠다 라는 걸 이제 배워가는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아 나를 인정해 주니까 아니면은 내가 필요하니까 오케이 열어놨다가 네 아 이거 조금이 가만히 있어봐 자기가 지금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래갖고 뭐 아 부랴부랴 또 해야 되고 사실 부랴부랴 하게 되면은 네 그거 해놓고 구애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예 재밌는 일이 좀 들어있었습니다 음 정말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어떤 다른 일에는 거의 이렇게 한눈을 팔지 않으시고 해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네 뭐 크게 뭐 다른 뭐 아예 하는 일과 다른 외도는 아니었다고 보여지는데 네 뮤지컬 한 번 아 옛날에 옛날에 예예예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한 번 맞아요 네 그걸로 호평을 아 90년대에 또 뮤지컬 스타로 또 이름을 아로세기 하셨습니다 그때 어떠셨나요 그때 처음에 캐스팅이 원래는 지저스 예수욕으로 왔었어요 근데 저는 우연치 않게 고등학교 때 그 뮤지컬을 그 단체 관람했을 때 봤거든요 네 봤었고 근데 그때 뭔지 모르게 그 음악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 네 와 뮤지컬 음악이 이렇게 좋나 해가지고 음악이 되게 하여튼 나를 사로잡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다 음악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래갖고 캐릭터도 마음에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캐스팅 하실 때 저기요 저는 유다 아니면 안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쪽에서는 아마 제가 이제 그때 헤어스타일이 그렇죠 머리가 이렇게 장발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여러가지 또 고려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제가 저는 유다 유다 시켜주면 할게요 해가지고 그래서 유다를 맡았거든요 근데 우리집의 엄마는 아이고 야야 그렇죠 왜 하필 유다냐 엄마 저는 예수 못합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그 뮤지컬을 보셨나요? 당연히 봤죠 보시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보통 그런 거다 보니까 교인들이 단체 관람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심지어는 이런데요 뭐 누가 들었대 이제 내가 그 유다가 이제 예수를 팔고 나서 어떤 그 죄책감에 자기가 이제 자살하는 씬이 있어요 목매다는 씬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잘 죽었다 아이고 잘 죽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 뭐 그 정도죠 혹시 만약에 또 캐스팅이 제안이 들어오게 된다면 네 지금도 유다 아니면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실까요? 어떠실까요? 어 사실은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음악 자체는 좋아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한테 특히 또 이런 거를 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막 이용하고 이러니까 네 사람들이 그저 이렇게 뭐 그 사람들 의식 세계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종교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예수님 있고 유다가 있고 유다가 팔고 뭐 종교라는 부분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사실은 그 어떤 탈종교에 대한 어떤 의식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저는 참여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체들에게 이용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절대로 안 합니다 저기 정말 기간이 기간인 만큼 많은 앨범들 그리고 많은 곡들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아 이건 히트할 것 같다 아 이건 정말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을 것 같다 아 요거는 좀 외면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상을 좀 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그 예상이 결정적으로 빗나갔던 경우가 있었네 어 이거 나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반응들을 몰고 왔던 앨범이라든지 곡이라든지 넌 할 수 있어 네 넌 할 수 있어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전혀 예상을 못하셨던 건가요 그럼요 아 원제는 제가 뭐 예상 제가 그러니까 음 음 논할 수 있으면 진짜 희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 이제 그때 제가 무슨 앨범 자켓 디자인 때문에 네 일본에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만나러 가던 사이에 이제 회사에서 네 알아서 뮤지션들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세션맨들 잘 나가는 이제 뮤지션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어떤 사람한테 이제 프로듀싱 맡겨가지고 편곡을 다 해놓은 거예요 네 전곡을 어 갔다 왔더니만은 아니 뭐야 이래가지고 제가 다 물렀어요 네 근데 들어간 돈이 있지 않습니까 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드럼 베이스만 놔두고 나머지 악기는 내가 좀 부르고 싶은 사람에서 해갔다 해가지고 했는데 다른 곡은 다 그렇게 했는데 넌 할 수 있어만큼은 도저히 이건 안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약간 그 가짜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이렇게 아주 막 화려하게 했긴 했는데 아 제가 원래 상상하던 편곡이 아니어서 아 이거는 진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네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네 근데 뭐 내가 알아서는 해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쫓기고 네 쫓겨가지고 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그러면은 아 제가 옛날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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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가 막 확 지나가서 아 그래 그럼 그렇게 심플하게 하자 해서 편호친구를 불렀죠 코드 간단하니까 야 이거 좀 근데 마침 여성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못치더라고요 당 당 이렇게 나는 당 당 당 이렇게 쳐주길 바랬어 나 어쨌든 그렇게 쳤고 근데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아서 그 스트링스 깔고 끝 근데 노래하고 그래갖고 이제 일단 회사에 넘겼어요 넘겼는데 나중에 그게 히트곡이 됐어요 엄청난 히트곡이 됐죠 네 진짜로 그게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하고 좀 네 쉬셨다가 이제 공연을 이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음 말하는 것도 사실 피곤한 거네요 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피곤하게 해서 왜 이렇게 해요 오늘 뭐 오늘 노래 안 되면 다 알았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뒤풀이 준비 잘 해놓고 다시 에너지를 네 또요 또 모였죠 네 또 모였죠 그 20년이 후다닥 후다닥 지나왔는데 그래도 딱 한 장면 네 딱 떠오르는 그런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음악인으로서 한 20년 해왔던 시간 중에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날 또 잊게 해준 장면이라든지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장면 정도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제가 사실 그런 씬에 좀 약해요 네 장면에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뭐 옛날 이야기 이미지로 살아났던 것 같던데 장면 아 근데 장면은 되게 많은데 네 음악생활 말하는 겁니까 네 데뷔해서요 네 데뷔해서 어 깜빡이 간 거 저희 깜빡이 간 거는 다음에 한번 특집으로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나 배워가지고 네 그거 기억나네요 아 그때 깜빡이 했을 때 좀 어떻게 음악적인 영감들을 많이 채워서 나올 수 있는 기간이었나요 아니면 어떠셨나요 정말 외로우셨죠 아니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되게 우려했는데 그때는 제가 네 이미 이제 그 제가 그 어떤 그 화두에 대한 그 답을 찾고 있었던 아 이제 돌아왔던 때라 굉장히 마음이 평온에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네 근데 한 가지 생각 못한 건 이제 제 주변 사람들 아 가족들이 마음 처리했던 거를 내가 이제 몰랐죠 자기가 마음 편하니까 몰랐는데 나는 네 나는 진짜 그 또 독방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나는 진짜 독방에서 너무 좋았어요 아 1.09평 네 독방에서 늘 그 당시에 이제 뭐 네 그냥 뭐 혼자 운동하고 밥 제때 주지 그러니까 뭐 운동하고 밥 먹고 그리고 뭐 안 보는 책도 읽게 되고 네 그거 갖고 뭐 이게 뭐랍니까 이거 이거 명상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좋았죠 네 그러니까 20일 있었는데요 네 딱 나오니까 우리 그 대표가 산이 씨 좀 더 있어야 되겠다 몸이 좋아져 나오니까 아 그렇죠 건강해져 나오니까 네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아 저기 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기분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저희가 어린 시절에 열광했던 뮤지션이 여전히 지금도 활동을 하고 새로운 음악들을 들려준다는 게 음악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분이 좋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아휴 그 시간으로 지금 20년이 넘는 기간을 그래도 여전히 왕성하게 쉼없이 달려오고 계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렇게 또 제가 기획하는 공연에 모실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한대수 씨 트리프트 앨범하고 네 그리고 새 앨범에 대한 소식들이 좀 전해져 오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본격적으로 요거 좀 잠깐 어떻게 보면 좀 휴식기셨잖아요 아닙니다 아 아니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일부러 숨어있지는 않았는데 네 노출이 안 됐을 뿐이지만은 뭐 공연 이렇게 하고 페스티벌 하고 그래 하고 있었죠 아 그래도 그 어떤 새 앨범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 소식을 기다리시는 많은 팬분들 아 진짜 또 다시 우리가 좋아하는 뮤지션 우리가 좋아했던 뮤지션 강산의 이름으로 앨범도 다시 듣게 되고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 이후 계획 짤막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지금 어쨌든 이 여름 내내 가을까지 해서 앨범을 본의 아닌 데드라인이 생겨서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들어야 되고 겨울에는 어 파리에서 이틀 공연이 있는데요 아 좋네요 이제 그래서 그 앨범을 가지고 가야 돼요 거기서 이제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러면 아마 겨울쯤이나 한국에도 이제 한국용도 나오겠죠 저쪽 유럽에서 낼 것도 내고요 여기서 낼 것도 내고 네 그것 때문에 좀 바쁘고 있습니다 네 어 그 이제 좀 있으면 본 공연 시작인데 네 지하 벙커원에 오신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아 나는 네 어 그렇게 뭐 이게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왔습니다만 네 막상 오니까 어 예 좋아요 네 진짜 이렇게 공연장이 어 괜찮네 네 나는 아까 그리고 우리 그래서 뮤지션들이랑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우리가 이런 음악 그 연주를 어 통해서 이제 먹고 살잖아요 네 근데 돈도 돈이지만은 역시 어떤 공연 환경이나 그 질이 있잖아요 퀄리티 네 어 그런 게 그 주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사실은 이왕 사는 건데 그죠 네 그럼 뭐 돈 이빨 준다고 해서 뭐 저기 어디 그 뭡니까 아직 배가 안 고파서 그런가 안 고파봐서 그런가 네 만약에 저런 거 있잖아요 자기 취향은 아니지만은 그 그 뭐 뭐 나이트클럽 이런 데 있잖아요 그거 예 그런 건 아니 예 아직 그래도 아직은 제가 그거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뭐 요즘 젊은 친구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음악을 이제 점점 좋아하기 시작해서 강산혜 씨의 음악을 그 20년 전에 발표된 음악도 이제 찾아 듣게 될 또 이제 예비 음악 애호가들 네 어 내 음악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어떻게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얘기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살아있네 아 살아있다 아 아 아 아 좋습니다 아 또 이제 잠시 후면 우리 살아있는 아 강산혜 씨의 아니 저는 사실 이 가사를 썼어요 내 그 대별붐에 보면은 네 예를 날라는 곡인데요 네 그 안에 가사가 아 야호 나는 살아있네 라는 가사가 나와요 어 어 그 표절이네요 네? 표절이네요 그 대사가 아 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는 살아있어요 아 좋습니다 네 그 아 끝으로 저희 이제 밖에 제가 봤을 땐 아까 이제 남성 팬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래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셨던 팬분들이 대부분이 여성 팬이에요 아 그래서 좀 이렇게 흐뭇해 하시는 표정 네 아니 뭐 사실 뭐 이게 겉으로 그러는 거죠 아니죠 뭐 남성이 못 듣고 여성이 못 듣습니까 네 여러분 제 말 뜻을 아시겠죠 네 앞으로도 계속 음악 해주실 거죠 예 아마도요 네 근데 어 여태까지도 시험시험하고 왔지만은 앞으로도 그냥 제 패턴 아니 그 스피드 사람마다 이게 이게 사는 스피드가 있더라고요 속도가 네 근데 물론 제가 너무 좀 게을러서 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지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난 내 속도로 살 테니까 네 여러분 속도로 잘 사세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오늘 같은 일은 또 인연이 되고 같이 시간 나누고 어 예 그래 봅시다 네 어 저희가 늘 공연을 끝내시고 가시기 전에 네 다시 오겠다는 저희가 계약서를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뭘 계약서서 그래서 저희가 그 매니저분한테 강산 씨 인감도장을 지참해 와달라 이거 좋았습니다 아니요 증인이 있잖아요 네 네 좋습니다 끝으로 많은 팬들 네 한 말씀 인사 한 말 좀 전해주시죠 음 여러분 하여튼 재밌게 사세요 음 네 갑자기 이게 나는 생각하면 안 돼 네 그냥 말이 툭 나온 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네 재밌게 잘 사세요 주로 공연하실 때는 삼각반스 입으시나요 사각반스 입으시나요 어떠세요 오늘은 사각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삼각은 안 입은 지 오래됐는데 네 네 사각반스를 입고 온 우리 강산일 씨 공연 좀 잠시 후에 시작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20년을 넘는 시간 동안 쉼없이 그리고 여전히 음악을 하고 계신 음악인 강산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меня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